석 달 전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김정은씨입니다. 아기를 낳은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산후조리에 좋다는 미역국과 채소 반찬들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3개월째 모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적이 없다는 김정은씨. 자신이 섭취한 영양소들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전해진다는 생각을 하면 신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모유를 먹는 유승민 군은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영아 때 흔히 아는 설사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항상 황금색, 단호박색 이런 건강한 변화 많이 봤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오 이뻐라. 3살인 첫째 아들도 잔병치료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씨는 그때도 18개월 완전 모유 수유에 성공했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모두 모유 덕분이라고 믿는 김정은씨는 최근 자신의 젖을 틈틈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분유보다 모유를 원하는 엄마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기들을 봤을 때도 사람은 사람 젖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분유보다 모유가 좋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유를 많이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유가 많이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모유가 많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모유를 모은 후에는 모유가 필요한 엄마들에게 글을 올립니다. 최근엔 모유나눔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생겨날 정도 김정은씨도 적극 동참해서 자신의 모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를 매일매일 유축을 한 거를 정성스럽게 짠 거를 자기네 아이를 위해서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들 하시고요.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하시죠. 급속 냉동을 시킨 모유들은 필요로 하는 아기들에게 곧 전해질 겁니다. 예전의 젖동량이 분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모유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요?